이전 동영상에서는 S3에 버킷을 만들고 그 버킷 안에 디렉터를 만들고 또 객체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버킷에 대한 설정 또 객체에 대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설정은 버킷도 설정이 있고 객체도 설정이 있는데 버킷에다 설정을 하는 것은 그 버킷에 속해 있는 객체들에 대한 일괄적인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버킷에다 마우스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Propertie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죠. 그러면 이게 버킷에 대한 여러가지 속성값들인데요. 버킷의 이름, 버킷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가, 언제 생성됐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를 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설정이 Enabled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옆에 보시면 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탭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Properties라고 하는 이 탭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Guarante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OpenTutorials.org, 즉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정, 저 자신이죠. 에게 리스트, 이 객체들을 볼 수 있는 권한, 또 객체를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 또 퍼미션을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이 버킷에 대한 어떤 권한을 주고 싶으면 밑에 있는 Add More Permissions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Guarantee를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dit Bucket Polish라고 하는 것은 이 버킷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Edit Bucket Polish를 클릭했을 때 저는 미리 입력해놓은 것이 있지만 아마 처음 저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AWS Policy Generator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자, 이렇게 생긴 방금 제가 카피한 형태의 이 제이슨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포맷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성해주는 그 제너레이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Select Type of Policy에서 S3를 선택하시면 S3 Bucket에 대한 폴리시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책, 폴리시라는 것은 정책이죠. 그 정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사용자별로 S3에 접근해서 S3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입력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제이슨 파일을,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주는데 그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그게 이제 폴리시, 즉 정책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각각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또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랑 어떻게 연동하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CORS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CORS라는 것은 Cross Origin Resource Shar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Ajax 통신을 할 때 여러분이 Ajax 통신을 하는 그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해 준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와 다른 서버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도메인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Ajax 통신을 하려고 하면 이 Cross Domain이라고 하는 이 보안상의 어떤 제약상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의 서버에다가 이 CORS라고 하는 설정을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브라우저는 다른 도메인이라고 할지라도 Ajax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정책을 기술하는 내용이 CORS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버킷에서 이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명시해서 그 서비스가 여러분의 버킷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정책을 기록하는 것이 CORS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S3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S3는 정적인 데이터 즉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데이터를 서비스해주는 형태의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TML과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서 그 HTML을 이용해서 서비스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PHP나 또는 Java와 같은 것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HTML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S3 쓰시면 안되고 EC2와 같은 서비스를 쓰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웹사이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Enabled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 더큐멘트에다가 이 S3에 있는 HTML 파일 있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helloworld.html이라는 파일을 올려놨는데 이 파일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그리고 이 파일을 오른쪽 클릭해서 Make Public을 해야지만 저 파일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Endpoint라고 하는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업로드한 helloworld.html 파일이 인덱스 파일이 되면서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로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S3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외부에서 접속했을 때 그 접속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해둘 수 있는 기능이 로깅입니다. 이 로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nabled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Target Bucket에다가 여러분이 트래킹하고 싶은 Bucket을 지정을 하시면 그 Bucket에 해당되는 객체들 그 Bucket에 속해있는 객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로그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Bucket 저 같은 경우 현재 Coding Everybody S3라는 Bucket이잖아요. 이 Bucket에 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로그가 예제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더블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로그가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tification 탭 같은 경우는 이 S3는 기본적으로 Standard라고 하는 형태의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RSS라고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유실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대신에 훨씬 더 저렴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만약에 그걸 사용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쉽게 유실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아마존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리얼 하드디스크보다는 400배 더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실된 경우에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Notification 이고요. 이네이블을 체크하시고 아마존의 SNS, Simple Notification Service라고 하는 것에 이 토픽의 ARN이라고 하는 주소를 여기다가 기록해 주시면 유실이 일어났을 때 SNS에 등록되어 있는 이 정책에 따라서 통보를 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라이프사이클로 들어가 볼게요. 이 라이프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버킷에 코딩 에브리바디 S3의 버킷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객체들 있잖아요. 그 객체들의 라이프사이클을 지정하는 것이 이 라이프사이클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Add Rule을 클릭해 보시면 이 라이프사이클 룰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Enabled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여러분이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Apply to Entire Bucket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여러분의 이 버킷 즉 저같은 경우는 코딩 에브리바디 S3죠. 이 버킷에 속해 있는 모든 객체를 대상으로 한 라이프사이클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고 프리픽스에다가 어떤 디렉토리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게 되면 그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객체들에 대해서만 라이프사이클을 지정하는 롤이 되는 겁니다. 자 Time Period 포맷은 Days from the creation date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객체들이 생성된 이후부터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는 것이고요. 데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날짜부터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Add Tran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쪽에 정책에 따라서 선택된 객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365라고 하면 그리고 위에를 Date from the creation date라고 하고 365라고 하게 되면 객체가 생성된 이후로부터 365일이 지난 객체에 대해서 Transition to Gratior라고 하는 건데요. 이 Gratior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스토리징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Gratior라고 하는 곳으로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데이터를 보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퍼블릭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는 없게 됩니다. 로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Add Explo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클릭하고 어떤 데이터를 예를 들면 600이라고 하게 되면 생성된 지 600일이 지난 데이터들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ran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Gratior라고 하는 서비스로 객체를 보내서 저렴하게 보관하겠다는 뜻이고요. Explo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에 해당되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객체를 삭제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태그는 나중에 이 S3와 관련된 청구를 할 때 이 태깅을 해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비용과 같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S3의 버킷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에서 알아봤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각각의 객체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3의 버킷과 관련된